2부에서 계속됩니다. 나 왔단 말이에요. 제발 가요. 왜? 절대 혼자 두고 안 가, 절대. 제발 가세요! 내가 옆에 있을게. 넌 내지마. 여기가 아파.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다. Truth is, I'm used to making it up on my own. 친구에서 애인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데 둘 중 한 사람이 이 한 걸음 두 사람 관계를 바꿔놓게 되지. 이렇게. 우리 안 돼요? 뭐? 야, 동서. 야! 넌 땅콩 같아서 이 안에 놓고 다닐 수 있는데 네 가슴 속엔 데가 없는 것 같아. 있어요. 동서야. 저한테 잘 안 와요. toch? 고마워. 제발 뭐든 혼자 하려고 하지마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게 널 지켜줄거야 언제부터였어? 나 마음이 두기 시작할게 너 처음 봤을거야?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빠 기다려줬어 너 마음이 완전히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렸지 기다리는 동안 충분히 행복했어 내 운명이었으니까